18만 1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HN입니다. NHN은 2013년 8월 네이버의 게임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사업과 간편결제 서비스 및 웹툰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음 동사는 크루세이더 게스트, 킹덤 스토리 등의 아어피지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통해 다변화된 모바일 게임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결제 및 광고 약 42%, 기타 약 34.59%, 게임 약 23.41%로 이루어져인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주 수익원을 창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및 웹툰 코미코 음원 유통 벅스를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주요 모바일 게임은 라인디즈니즈모즈모, 라인팝 2등이며 마켓에 직접 출시하거나 카카오톡, 라인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물건을 서로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크로스 보어더 형태의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의 진출 사업 영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모바일 게임 부문의 성장 및 페이코 거래액 증가 및 광고 취급고 확대 커머스 및 클라우드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보드게임 규제 완화로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페이코 가맹점 확대 및 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17일 기준 장마감 NHN의 시가 총액은 970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NHN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36위 입니다 NHN의 상장 주식수는 36001만 7000백아흔 8주입니다 NH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HN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1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8.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8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1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869원이고 추정 EPS는 151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491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5이며 목표 주가는 3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7번지억원 979억원 39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0번지억원 1297억원 마이너스 318억원입니다 NHN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84%이고 유보율은 9640.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5.91이며 전일 대비해서 4.4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5.66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의 2020년